빌리포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생각은요. 생각과 우리 마음은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든가. 사단의 마음을 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마음을 품든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하면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탄은요.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안에서 나가지 않아요. 절대로. 요만큼이라도 사랑하면 죄를 요만큼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끝까지는 안 나갑니다. 악한 영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이 언제 나갑니까. 그 영을 싫어할 때요. 정말 미워할 때. 저주할 때. 그때 아 얘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애구나. 하고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축사하고 또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중심으로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가. 그 죄를 그 악한 영을 내가 얼만큼 저주하는가.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도 끝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사탄을 미워하면 악한 영이 견딜 수가 없는. 같이 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품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항상 하나로 가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마음과 생각이 마치 다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말 많이 하죠. 내 마음은 이런데 행동이 이렇게 된다. 그것도 잘못된 말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품은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삶 따로라면 그건 뭐예요. 이중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고 또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동이 하나가 되고 성령과 일치돼서 진리와 일치돼서 하루하루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로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과 요소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죄 때문에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그 첫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항상 뭐가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져요. 끝까지 마음을 지키면 그 사람 안 무너집니다. 의지적으로라도 마음을 지키면요. 안 무너져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어제 마음이 무너지신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오늘 교회 나오기 전에 마음이 무너지신 분도 계십니까? 어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신 분도 계십니까? 사단은 꼭 예배 전에 공격을 하죠. 그래서 마음을 무너뜨리고 특히 토요일날. 특히 주일 아침에. 별것도 아닌데 그것이 들어와서 사단이 말로 공격을 하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한 번 딱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그날 예배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이렇게 계속 악한 형들을 파쇄하고 그 다음 우리가 무장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하는 이유가 그만큼 사단의 공격이 심해요. 특히 예배하는 사람들은 공격이 심합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마음을 빼앗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정말 그래도 비집고 들어오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자문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음이라고요. 결국 뭡니까?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99%가 아니라 100%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사단은요.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못하도록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말로 공격하고요. 그것도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을 통해서 공격하고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킨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십시오. 예수님께만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환경에 쓰러질 때 사탄이 주는 환경과 사탄이 주는 거짓말과 사탄의 속임수에 여러분이 쓰러질 때 가장 먼저 정복당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탄이 정복하면 그 싸움은 사탄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그대로 끝이에요. 그 싸움은 사탄이 승리한 싸움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사탄에게 침투당했을 때 그 싸움은 완전한 패배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틈을 내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긴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사탄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보세요. 특히 요셉의 삶을 생각해보시고 다니엘의 삶을 보시고 사도들의 삶을 보시고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이분들의 삶 가운데 환경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인물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정말 순교자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 가운데 환경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더 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톱으로 혐을 당하고 목뱀임을 당하고 히브리스 11장을 보십시오.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환경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더 엄청난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봤을 것이고 많이 알았을 것이고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이 말씀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변화되기 원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끊임없이 여러분 갈망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갈망? 여러분 수시로 말씀을 듣는 중에도 계속해서 점검하세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될 만 될 그런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갈망이 없으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갈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정말 변화를 받고 내가 새로워지길 원한다. 그런 갈망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 가운데 환경이 평탄하고 평온하고 어떤 권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떤 저주도 없이 안락함 가운데 그렇게 부여함 가운데 살았던 인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있으면. 없습니다. 성경에 쓰임받았던 인물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이 사람들에게만 이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간에게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와요. 왜? 여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천당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이 땅은 죄로 타락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요. 멀쩡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든 멀쩡해 보이죠. 여러분 정말 거듭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 평안한 것 같습니까? 평안한 사람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평안한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반드시 어려움은 와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분명히 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 누구에게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온다. 이것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긴 천당이 아니잖아요. 여긴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깨어진 세상이잖아요. 죄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인류 전체 70억 전체가 고난이 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냐 아니면 사탄이 주는 고난이냐 이 차이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믿습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여러분 사단이 또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해요. 전쟁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어려움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게 하시든 두 종류죠. 하나는 말 그대로 사단에게 그냥 고통 고난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공중권세 잡은다.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뭐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생명이고 영광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는 뭐예요? 사단이 사단의 그 죽음 아래 놓여있는 자들은 결국 뭡니까?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죽이고 멸망시킨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돈이 정말 많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안할까요? 돈이 없을 때는 행복했는데요. 돈이 많아지니까 자식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법정으로 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실제로.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있는 일들이 고난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만 환경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더 많았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성경은 성경은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이 있어요. 고난 받으라.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에게 베드로 전서 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의 영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요? 영광의 영이 떠나지 않는다고요. 저와 여러분 위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계속 핍박 받으셔야 되는데요. 인간은 사탄에 의해서 또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사탄이 주는 죄에 의해서 고난받든지 핍박을 받든지 제가 핍박이라고 말했지만 이게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받는 건 사실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냥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받아서 싼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못 자기가 사탄에 속해서 사탄이 주는 유혹이 넘어진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든지 그 사탄이 주는 유혹과 죄에 넘어가서 내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고난과 핍박이 따라든지 두 가지로 갈린다는 거예요. 사탄에 넘어가서 고통스럽게 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든지 세상의 고난은 두 가지로 갈린다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어요. 이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시작됐죠? 여러분 마음에 내가 사탄에 넘어가서 그냥 힘들게 살든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이 되었다면 그 길로 가셔야 합니다. 알렐루야 어차피 인간에게는 고난이 와요. 어차피 70억 전체 다 어차피 고난이 따릅니다. 죄 때문에 고난받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든지 이 두 가지로 모든 고난은 갈리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에 빠져 살 때 평안하십니까? 죄에 빠져 살 때 죄에 빠져 살면 어떤 고난도 없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죄에 빠져 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인간은 자신이 죄를 따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때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이 걸려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인지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만 특별하게 고난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러죠. 왜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냐고 그러죠.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나만 특별하게 무슨 핍박받는 것처럼 나만 뭐 특별하게 힘들고 어렵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나만 정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서 나만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왜 왜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냐고 누가 그랬어요. 네? 나만 남았다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을 남겨뒀어요. 이거사 여러분 특별하게 나만 고통받고 특별하게 나만 뭐 핍박받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특별히 나만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왜 이것을 인지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하늘 아래 지금 이 세대에 목베이고요. 총살당하고요. 칼에 찔려 죽고요. 그렇게 순교하시는 분들이 지금 허다해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이 할 말 없어요. 북한교회 여러분 북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우리 아까 북한기도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도 사실 북고라잖아요.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한국교회의 기도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에요. 걸리면 그냥 죽어요. 그분들이요. 이 한국 땅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 남한 땅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나만 왜 특별하게 고난받고 나만 뭐 특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 아예 버리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만 특별히 고난받고 이건 완전히 비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우린 입 딱 다물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정말 할 말 없어요. 모든 인간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고난받느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오는 고난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다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냐 이것을 먼저 분별하세요. 이게 내 죄 때문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걸어가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걸어가다가 받는 고난이냐 이것을 분별하라고요. 그럼 쉬워지죠.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면 그건 뭐예요. 내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럼 분별이 되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죄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스 사도의 말을 더 들어보십시오.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밑부신 창조주께 의탁할 지하다. 여러분이 먼저 죄에 걸려 넘어져서 죄를 따라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고난은 아니에요. 죄 때문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건 고난이 아니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돌이키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따라 살 때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죄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야 14장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돈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걸려 넘어지리라. 죄인은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해를 잇고 영이 고난을 받고 생각과 마음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심지어 육체가 아프기도 하잖아요. 뼈가 마르죠. 뼈가 말라요. 결국 죄는요. 우리 영혼 육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오는데 그것을 단순히 우리 육체의 죽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건 내가 죄가 없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육체의 죽음도 와요.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삭시 사망인데 사망의 그늘 아래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육이 해를 입어요. 병원에서 진단이 안 되는 병명이 안 나오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혼 육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죄 때문에 어떤 환경에 또 변화가 오게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를 치기도 하시고 죄 때문에 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죄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사랑과 진리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인지해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요. 나만 특별하게 고난받는 거 아니라는 거 그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고난받는 것이 핍박당하는 것이 뭔가 정말 내가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난을 받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하죠. 어차피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고난받기 때문에 동일하게 고난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고난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계속 결정하십시오. 계속 선택하십시오.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죄의로 인해서 고난받으실 것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헷갈리죠.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으십시오.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어차피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이 세상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단과 하와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여호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에 열매를 먹었은지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의 덤불과 엉겅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지니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미 창세기 3장에 예고한 것처럼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고난 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행복합니다. 똑같은 고난이 올 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는 고통은 고난은 참 기쁨이고 참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찾아오느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그리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기쁨이 뒤따라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광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2년 동안 경험했죠. 그 영광스러움 천막 성전에 비닐하우스 성전에 임자하시는 성령 성령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임자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예수님을 찾았을 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그 영광 기쁨 즐거움 돈 하나도 없어도 다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때악베셔트에서도 어디서 그렇게 불어오는지 불어주시는 그 미풍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걸어갈 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지 않을 때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 영광을 받지 않을 때 죄로 인해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하십시오. 복음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면 죄에 의한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결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 아니면 예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면 누구나 다 죄와 사탄에 의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면 죄로 인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이 죄를 따라갈 때 죄를 지을 때 거기에 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 삭스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 주세요. 죄에 대해서 뭡니까? 사망이 뒤따릅니다. 죽음입니다. 죄로 오는 사망의 고난이 따라옵니다. 죄를 따라 살아갈 때 오는 것이 두 가지죠. 그 사람은 죽음으로 가게 되고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고난은 사망의 고난입니다. 죽고 싶은 것이죠.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우울하게 되고 심지어 자살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고난받고 죄에 대한 결과로 사망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일들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죄의 삭시예요. 여러분이 죄를 따라갈 때 그 죄 때문에 반드시 고난받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해서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감정을 요동치게 하고 즐겁다가 우울하다가 요동치는 감정을 불어넣을 것이에요. 그게 다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우울증 사탄이 주는 거예요. 조울증 사탄이 주는 겁니다. 정신병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에게 죽음을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소망을 찾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짓댕길로 인도할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거짓으로 채우다가 결국 여러분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옥 갈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지옥 갈 자들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삼킬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를 때 고난이 옵니다. 사탄을 따를 때도 고난이 와요. 죄를 따를 때 고난이 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던가 사탄을 따르던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서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사탄을 따라가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 때도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의 결과는 죄로 오는 사탄을 따라갔을 때 오는 결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천국입니다. 참된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분은 또 낙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그럼 난 뭔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나는 죄에 속한 것이 난 사탄의 자식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죄에 속한 자인가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구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에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무슨 얘기에요 달을 열 달을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달도 채우지 못하고 나온 그런 사람 같다 그런 얘기에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교회를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박해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죽여야 돼요 그죠 사도바울 그때는 사도바울이 사도가 아니었죠 사울 죽여야 됩니다 죄로 어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내가 해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는 만삭되지 못해서 달도 채우지 못한 그런 미수거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 태어날 때가 되지 않았는데 태어난 자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아직 해산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태어난 자와 같다 그렇게 바울이 말했는데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노덴이라는 헬라마를 쓰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날 때가 될 때까지 세상이 나올 때까지 해산할 때까지 일정의 시간이 필요하죠 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기라고 표현했잖아요 어떤 자들은 아직 낳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태어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만삭이 되어서 달을 다 채우고 태어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 배 속에서 열 달이 있어야 태어나는 것처럼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이 세상에 나오게 할 때 그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촉진제 맞고 병원에 가서 그러죠 그 아기요 굉장히 치명타를 입습니다 영적으로 진짜로요 애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요 혹시라도 그렇게 병원 가서 하셨으면 회귀하셔야 됩니다 회귀하고 아이에게 흘러간 그런 두려움 다 끊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적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아이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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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개월 얼마 동안 아이를 돌봐야 되는지 이런 게 다 있어요 성경이 다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죠 어머니 뱃속에서 있어야 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잉태하지 않고 태어나는 자는 없습니다 이런 과정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왜 나는 거듭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답답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정말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1년 2년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아직도 나는 거듭나지 않고 왜 왜 이렇습니까 눈물이 싹싹해지잖아요 이 말씀 위로 되시기 바랍니다 달이 차야지 나가야 나오죠 달이 차야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들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이 성전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구라도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왜 디모드에서 2장 사전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라도 다 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나는 죄의 자식인가 난 사탄의 자식인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 발을 디뎠다면 하나님 나 거듭날 때까지 하나님 죄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나는 끝까지 나는 주님 따라갈 겁니다 나 예수님만 따라갈 겁니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지 않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다 하면서 하여튼 막 하여튼 계속 머리 디미면서 하여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끊임없이 주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열 달 되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돼야 나오는 거죠 아무 때나 나옵니까 이걸 믿으세요 사도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에게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 나 포기하셨나 보다 난 안 되나 보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나는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럼 죄에 속해 나는 안 되는 것인가 완전히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택하느냐 죄를 택하느냐 이 갈림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고난을 받고 살 것이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냐 이것의 중심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선택해서 죄로 인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자기의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순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오직 그 백성들을 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택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죽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택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다 죄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죄를 택하게 됩니다 우리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적으로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결국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 삭시 오기 때문에 사망으로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에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결정하고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고난을 받게 될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싫어해요 죄인들은요 본능적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싫어해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냥 싫어요 이 죄인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싫어요 왜? 비진리로 가득 차 있고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고 진리 따라가는 것은 싫다고요 이유가 없어 그냥 싫어요 싫은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는 핍박 갖고 밖에 봤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고난받고 내가 핍박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핍박 받고 예수님을 고난 당하시는 거예요 사도바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사울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은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대단하고 크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그 핍박과 고난을 내가 피해간다면 어차피 여러분은 여러분 주를 위해 고난받기를 결정하십시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계속 전할 때 하나님 어차피 고난이 온다고 지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고난이 오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기 원합니다 내 더러운 죄 때문에 고난받고 사단에게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기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살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먼저 결정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것인지 죄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고난받을 것인지 결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두 가지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이 시간에 결정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결정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결정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인류에게 고난이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정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기로 결정합니다 죄와 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고난받는 자들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말이 그 결과가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영광을 맛보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차피 둘 중 하나의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걸 계속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어렵고 힘들다 그건 정말 엄청난 일이다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사탄이 속여요 사탄이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사탄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눈두를 보십시오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대단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나잖아요 참 만족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고 행복하게 사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죄를 따라가면서 사는 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고난받기 때문에 행복함이 없는 것이에요 절대로 즐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 중심이 뭐예요?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죽음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과 사탄이 주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도 그렇죠? 어떤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잡히면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고 또 고통에 빠지고 또 피곤하고 그렇죠? 뭐 육체적인 활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사로잡혔는데 사탄이 주는 염두에 딱 잡혔어요 그런데 무슨 육체적인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어때요? 몸이 엄청 피곤하잖아요 육체가 영혼욕 전체가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생각이 사로잡히면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께 완전히 고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탄이 주는 마음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사로잡히면요 우리의 영혼욕이 상해버려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분명히 성령의 도심을 받아요 성령의 도심을 구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의지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 의지 나의 의지 내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하고 또 여러분 내 의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정말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겠지만 도와주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성령의 도심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지키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왕복음 8장에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서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할 수도 없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신 거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지킬 수 있습니다 왜 못 지키느냐 지킬 의지가 없기 때문에요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내 마음을 이미 빼앗긴 거예요 죄에 빼앗긴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긴 겁니다 빼앗겨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문을 열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적에게 그러면 적권이 들어와서 전부 다 다 노략질합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다 노략질합니다 심지어 사람도 자살하잖아요 노략질 당한 거예요 사단에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을 내어준 거예요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너가 지키라 다른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가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가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약하기 때문에 너는 의지 박약이기 때문에 너는 네 의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너는 지킬 수 없으니까 너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키라 너의 성문을 지키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문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하고는요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원하는 내 마음이 없으면 그 의지가 없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단과 내가 싸워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사탄은요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너무 여러분 얕잡아 보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권세도 못 가진 자가 사단을 함부로 발로 밟을 수 있을 것처럼 밟힙니다 밟혀요 사단에게 밟힙니다 집 밟힙니다 문 열어주고 다 집 밟힙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 마음의 성문을 굳게 지키십시오 어떤 더러운 곳이 들어와도 사단이 들어와도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문을 지키십시오 다다 딱 걸고 절대로 열어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문 열어달라고 예수님인 것처럼 저 그리스도 예수님인 것처럼 속이고 양인 것처럼 속이고 진리인 것처럼 속이고 그렇게 문을 두들겨요 거짓 비진리를 가지고 와서 문을 두들기면 문 열어달라고 양의 탈을 쓰고 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주의 음성을 분별하십시오 진리로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지키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반드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완전해질 수 있겠죠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보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산다 전부 다 전부 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뭐예요 전부 다 사람의 이야기죠 어떤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실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무슨 진공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간과 어떻게 교제하시고 어떻게 관계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다이시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냥 저 우주에서 나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이후에 마지막 게시록까지 뭐예요 모두 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천지창조의 그 기사 빼고는 전체 다 감아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여섯째 날 아단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이후에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경을 통해서 다 비춰볼 수 있어요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도대체 이게 왜 벌어진 것인가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오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럼 그렇게 분별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 성경을 엄청 읽어야 되겠구나 도대체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니까 엘리사 성경 찾으려면 또 찾아요 성경이 도대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 아주 암성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꾸준히 하시킴 꾸준히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 도대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떤 일들이 다가올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 사단이 주는 마음인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분별이 안 되고 한참 가다 보니까 여기가 아닌가 보네 분명히 여기인 것 같은데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생각은 사단이 지배할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가라고요 그래서 내 머리 내 생각으로는 이게 이 길로 가면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래요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죽을 것 같은데 거기로 가래요 성경은 내 생각은 여기가 훨씬 넓고 훨씬 좋아 보이는데 이 길로 가면 살 것 같은데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고 자꾸 좁은 데로 가래요 성경은 성경을 보니까 자꾸 좁은 데로 가래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넓은 길인데 성경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세요 예수님의 길로 가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길로 가세요 그 길이 살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끊임없이 속이잖아요 우리를 사단이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별의별 잡다한 생각으로 다 있잖아요 밤에 금방 주무십니까 집을 한 세 채는 졌다 부셨다 하고 자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해요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잘 때 자요 잘 수 있어요 깰 때 깨끗게 깨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 세상의 문화 TV 여러분 TV 안 보지만 이런 것들을 온갖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생각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오겠습니까? 사탄의 생각이 오겠습니까? 정말 신기한 것은 영적으로 회복되고 충만해지고 정말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애쓴과 수고가 필요한데 더러워지는 것은 순식간이잖아요. 여러분 물 한 그릇이 더러워진 것은 여기 오물 하나 딱 떨어뜨리면요.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화시키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더러운 건 순식간이고 깨끗해지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안 읽고 됩니까? 기도 안 하고 됩니까? 여러분 하루만 기도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하루만. 황폐해집니다. 정말. 황폐해져요. 여러분 한 달만 예비 안 드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끝납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죄 삼킴 당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음이 사탄에게 삼킴 당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조급해요. 너무너무 조급해요. 절제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정복당하는데 절제하고 자동차는 말하면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제동장치가 없어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오느냐?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오느냐? 말씀에 대한 무지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이 주는 속임수가 내 마음이 딱 다가올 때 단호하게 딱 정지해서 멈춰서 생각이 들을 때 딱 멈춰서 진리로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동장치가 없는 거예요. 멈추지를 못해요. 생각이 들어오면 아주 상상이 나를 펴요. 온 우주까지 다 갔다 와요. 완전히 사탄에게 딱 잡혀가지고 생각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뭐예요? 사탄에게 잡혔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사탄에게 잡혔던 그 생각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함부로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몰라요. 자기가. 자기가 그렇게 사는지를 모른다고요. 자기가 사탄이 주는 생각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악하게 사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삽니까? 죄 짓는 자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국 뭐예요?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 쌓이지 어떻게 될까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온갖 생각이 뭐예요? 죽음으로 가득 차요. 우울하고요.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하고요. 악하고요. 이런 생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영혼 육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동장치가 없을 때 완전히 그렇게 사탄에게 삼김당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어떤 마음을 줄 때 내가 이 마음에 대해서 몸초 서서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고 말씀의 빛에 비춰봐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경우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마음에 대해서 제동장치가 없고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들은 절제함이 없고 조급해서 감정대로 따라가고 거의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갑니다. 사탄은 어차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야 너, 너 위해서 이거 필요하잖아. 에이, 좀 써.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돈 써야지. 사탄이 공격하는 거. 돈으로 공격합니다. 돈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이기적인 마음에 대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야, 이렇게 야살 살면 너 엄청 손해보는 거야. 봐봐, 이렇게 사는 사람 어딨냐? 야, 너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딨냐? 아니, 교회가 따뜻한 대로 봐, 따뜻한 대로. 추운 데 있지 말고. 야, 내년 여름 엄청 덥대. 야, 꼭, 꼭 너 뭐 그렇게 살아야 되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 네 친구들 봐, 네 친구들 봐. 야, 너먼 매일 고생하고 헌신해야 되냐? 이런 마음으로 사탄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통과하셨죠?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크게 장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과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돈에 잡히게 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이기적인,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사탄이 잡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가장 많이 공격합니다. 그 마음을 공격할 때 여러분에게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 차가 좋을수록 제동 장치가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잘 말씀 위에 세워질수록 사탄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도 딱 차단해버립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죠. 사탄이 주는 생각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화 다 하고 사탄하고 아, 그랬어? 대화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파쇄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속았어. 이걸 또 끊어내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번에 끊어내시면 다시는 그 죄가운데로 가지 마십시오. 얼마나 힘들죠? 우리 뭐 다 해당되는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우리 애썼습니까? 정말 정말 애쓴 거예요. 애쓴 거 죄 지면 그렇게 애써야 돼요. 여러분 제동 장치 이 말씀으로 사탄의 생각들을 파할 수 있는 제동 장치가 여러분과 함께 준비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검이에요.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잘라낼 수 있어요. 사탄의 생각으로 잘라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건 탁 잘라내는 거예요. 아니야. 탁 잘라내는 거예요. 생각해볼 게 끝난 거예요. 이미 이미 그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생각해보면 안 됩니다. 진리에 비춰서 말씀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이 더러운 마음들을 줄 때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심지어 예수님도 말씀 가지고 사탄을 물리쳤어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해야죠. 예수님 따라서. 할렐루야.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엉뚱한 데도 말씀 갖다 붙여대면 안 됩니다. 졸리니까 육신이 약하고 마음은 원의로돼 육신이 약하도다.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가 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내 마음을 진리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참은 29장 18절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어떤 영어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던데 묵시가 없으면 하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느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한다고요. 지 못대로 산다고요.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나 하나님께 지배를 받거나 사탄에게 지배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이 향하거나 죄를 따라가거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택하거나 죄를 택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저도 속았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권한이 있고 사탄이 공격해서 받는 권한이 있고 자신이 잘못돼서 받는 권한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분류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없어요. 죄 아니면 하나님 두 개로 분류됩니다. 두 개 딱 두 개로 분류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하나님 아니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 분별이 어려워집니까? 타협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탄하고 이렇게 뭔가 거래를 하니까 뭐 먹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먹은 게 있잖아. 여러분 사람이 뇌물 먹고 나면 흐려지죠. 똑같아요. 사탄이 뭐 주는 거 생각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러고 나면요. 분별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사탄이 들어와 있는데. 악한 형이 들어와 있고 그게 좋은데. 그게 끌리는데.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냐 죄냐.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지킬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할 때 여러분은 핍박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죄를 향할 때 죄를 향해서 마음이 갈 때 여러분 또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고난의 결과가 다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생명이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죽음입니다. 로마스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굉장히 커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로 자신의 마음을 고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중심을 예수님께 향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고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합니다. 순교까지 합니다. 죽기까지 하는 고난을 기꺼이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영광입니다. 천국에서 얼마나 해같이 빛나는지요. 하나님의 원약의 축복을 그 사람은 누리게 됩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광이고 죽어서도 영광입니다. 순교자가 죽을 때 순교할 때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알지 못해. 왜?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죠. 순교자들의 마음이 어떠하냐면 그들 가운데 참 기쁨이 샘솟습니다. 인생에 순교자들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순교할 때.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순교하는 그 순간. 참 기쁨이 샘솟습니다. 순교자의 인생에 가장 영광스럽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으로 위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기쁜 순간 그때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의 결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순교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스테반 집사님은 4장 6장 15절에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어요. 또 자신을 맞이하러 오시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분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결과가 기쁨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죽는 자들을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받아서 육체가 상하게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가론 여다를 보십시오. 그 처참한 마지막을 보십시오. 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그렇게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결과로 죽이시기도 합니다. 그 죽음의 결과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그렇게 비참한 비참한 죄로 인해서 죽는 그 사람들에게 시대반 집사님과 같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죽음에 따라오는 것은 비참함 밖에 없습니다. 손가락질입니다. 여러분 가론조달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영혼에 가득찬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그들은 죽게 됩니다. 죄에 대한 고난으로 결국 그렇게 죽게 됩니다.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지옥이에요. 그들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버려 두물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따라다가 고난 받는 자의 결과는 멸류가 아니고 상급이고 하늘에 가득한 상급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두 개의 결과가 이렇게 완전하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왜 내 마음을 예수님을 위해서 고정하지 못합니까? 죄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고난이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그 고난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받을 핍박을 모면하고 고난받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지 않으면 내가 평안할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배척한 결과로 여러분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고난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두워질 것이에요. 근심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 근심으로 가득 차는 것은요 아주 작은 죄에 대한 결과를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근심이 오죠? 아주 작은 고난 작은 죄로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수심에 가득 차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결국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무언가 피를 채우고 물질을 사용할 때 나를 위해서 나의 피를 채우고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을 채웁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무언가 섬김의 대가를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이렇게 공격할 것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사탄이 흔들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어렵죠. 처음에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마음이 막 산란하고 요동하고 움직이면요 성경 보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의지를 쓰는 거예요. 뒀다 뭐하게 해요. 의지 뒀다 뭐하게 해요. 그때 의지를 쓰는 겁니다. 죄 짓는데 의지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 의지를 발휘해서 성경을 펼치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경이 깊이 가지고 성경을 읽죠. 여러분 꾸준히 읽으세요. 놀랍게 하나님이 만지세요. 그냥 순서대로 있는 성경을 읽을 뿐인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를 나에게 말씀하세요. 정말 놀라워요. 성경을 꾸준히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경험 못합니다. 이거 정해진 거 오늘 어디 몇 절 몇 절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읽는데 그 말씀으로 나를 격려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 성경 66권 전체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전체는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마음이 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구나. 그 마음이 훨씬 더 기뻐요. 하나님 너무 어떻게 이날 나에게 이 말씀을 정해져 있는 말씀인데도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 날 안 읽어봤어 봐요.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읽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분명히 역사하세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가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생각한 후에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마음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결정하십시오. 말씀으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기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십시오. 이 두 가지의 결정에는 동일한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동일하게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반대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죠. 그들은 정말 특별하게 고난을 받았다고 말해요. 정말 어려운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핍박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지 않는 모든 자들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죄로 인해서 핍박 받고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십시오. 모든 순간에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에 대해서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지킬 것인지 아니면 사단에게 빼앗길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로 말씀에 내 마음을 두기로 결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결과는 고난이 될 것이고 그 고난의 결과는 두 가지 생명과 죽음 두 가지로 갈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아직 참 고난을 아직은 맛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평생을 사시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박해를 받고 또 고난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고난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진짜 고난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고난은 아직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일까지 정말 여러분 정말 박해받았습니까? 그때는 그게 엄청난 핍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아니에요. 엄청난 핍박은 아직 없어요. 그죠?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해보셨습니까? 침뱉음당하고 모욕당하고 이런 고난을 맛보셨습니까? 아직 그런 고난이 없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고난을 아직 맛보지 못했어요. 이것을 맛볼 때 이 기쁨을 맛볼 때 이 핍박을 맛볼 때 여러분 계속 병행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것을 맛볼 때 이 기쁨을 맛볼 때 이 핍박을 맛볼 때 같은 말이잖아요.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맛볼 때 핍박을 맛볼 때 이 기쁨을 맛볼 때 다 같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핍박 받을 때 진짜 참 기쁨이 우리가 솟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께로 완전히 결정될 때 마음이 예수님께로 완전히 고정될 때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긴 가야 되니까 왜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가긴 가야 되니까 죄도 좋고 예수님께로도 가야 되겠고 죄로도 가야 되겠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예수님께 드려질 때 여러분에게 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참 기쁨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이 솟아오르면요 고난이 두렵지는 않아요.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기쁜데요 기쁜데요 매를 맞으면서도 기쁜데요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해서 오는 기쁨과 영광과 세상의 즐거움과 바꿀 수 없는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난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죽기까지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오는 즐거움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즐겁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맛을 본 자들이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랑과 질기의 성도들이 전부 다 순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건전한 생각이죠.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랑과 질기의 성도들이 순교의 역사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누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누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누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과 질기의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님께로 마음을 결정하십시다. 어차피 한 번 죽잖아요. 어차피 한 번 죽습니다. 이 땅에 모든 영혼 모든 사람 다 죽어요. 한 번은 죽습니다. 뻔하잖아요. 병들어 죽거나 늙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순교로 죽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네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순교로 죽을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결정하고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다가올 때 두려움을 주는 것도 두려움을 받아들인 것도 이미 죄에게 삼킨 당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지킨다면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여러분이 즐겁게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그것으로 인해 두렵다면 여러분이 주눅 든다면 낙심한다면 눌린다면 이미 그것은 죄에게 정복당한 것이에요. 죄에게 내 마음이 삼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내 삶이 어두워지고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실패한 것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굳건하게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성문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또한 몸된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왜 나만 섬기냐 왜 나만 섬겨야 되냐 왜 꼭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마음으로 저에게 삼김당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나만 섬겨야 되냐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거예요. 조금 시간 지나죠. 엄청 창피해져요. 엄청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왜 내가 내가 미쳤지 내가 그걸 왜 그걸 가지고 내가 대단하게 섬기는 것처럼 대단하게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날이 금방 찾아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사단에게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기로 결정하십시오. 진리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십시오.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때 결정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로 결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영혼육이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하잖아요. 내 영혼육은 성령님을 따라갈지어다 성령님과 일치될지어다 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때 실제로 따라가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럼 내 영혼육이요 그 결정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할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결정할 때 그것은 누가 기뻐하는 결정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빼앗길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내 마음을 지키기로 결정한다.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때 내가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참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지켜질 때 영적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딱 지킬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발로 사탄의 목을 밟는 거예요. 그때 밟는 겁니다. 마음 빼앗기면 우리가 밟히는 거고 내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사단의 목을 그때 밟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딱 지켜서 내가 사단의 목을 딱 밟고 서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목을 딱 밟고 서 있는 실제로 영적인 세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어려워. 너 이거 어렵잖아. 너 이웃 섬기는 거 어렵잖아. 너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 그리고 가장 큰 거짓말 적당히 해라. 이건 사람을 통해서도 직접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그죠? 집사님 적당히 좀 믿어. 아유 뭐 집사님 혼자 신앙생활해? 아유 참 미련하게 그렇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당이라는 게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적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요. 제가 단언컨대 단언컨대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맞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한다. 적당하게 예수님 믿는다.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확신합니다. 100% 적당한 없습니다. 하나님이거나 죄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적당히 절대 없습니다. 적당히 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택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택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따르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서 3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에베스 5장 6절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속이던 사탄은 여러분의 발 아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로 사탄을 짓밟고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적당히 사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성도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교인들 적당히 사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거듭나지 않은 적당히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하라고 꼭 그렇게 말씀대로 해야 되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건 누구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적당히 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요. 우리 그렇잖아요. 정말 신실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실제로 실제로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 한번 찾아서 뵈러 갔잖아요. 뵙고 싶어서 가서 목사님 뵙고 그 성품 너무 좋은 성품 때문에 감동 받고 그랬잖아요. 정말 처음 만났지만 거듭난 사람들은요 연합이 돼요. 여러분 미국에 있고 일본에 있고 상관없어요. 우리 일본에 계신 성교사님 몇 번이나 봤다고 우리 몇 번이나 봤습니까? 가족 같잖아요. 뭐 한 수년 동안 서로 결제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형제는 안 그랬어요? 한 번 우리 찾아와서 천막의 성전에서 찾아와서 그 다음 주에 일본 가제? 언제 봤다고 나를 우리 갔다 왔잖아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돼요. 그리고 어때요? 정말 그런 분들 정말 신실하게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분들 만나고 싶고 뵙고 싶고 우리 우리 레이철 성전이 정말 너무 보고 싶잖아요. 한 번이라도 봤어요? 한 번이라도 봤냐고요. 카페에 글이 안 올라오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제 글 올렸더만 잘 지내시냐고 그냥 사진으로만 보고 그래도 연합이 되잖아요. 연합이 되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라도요 거듭나서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자는요. 한 번만 봐도 그냥 연합이 돼요. 이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가 성도를 대적하고 목회자가 목회자가 대적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건 거듭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영의 연합입니다. 영과 영의 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알아요. 혼적으로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안단 말이에요. 영과 영이 끌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연합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도전 받고요. 그게 무슨 뭐 또 시기하고 질투 이게 아니에요. 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저거는 분명히 격붙나지 않은 자예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지 저거 수준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목사님한테 잘 보이세요. 뭐 하려고 해요. 정말 교회를 만나면 정말 교회를 만나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제가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안에 지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교회를 만나면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모습을 보면 막 도전이 되고 정말 감사하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손 샘솟고 그분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번처럼 살아야지 저도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 어린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사는 나이에 관계 없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분들 보면 도전이 되고요. 야 난 저 나이 때 뭐 했나 이러고요. 야 내가 더 내가 영적으로 내가 더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막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더 격려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살려고요. 왜 이렇게 유별나냐고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따라 사는 자들이 훨씬 더 교회 안에 많아요. 아픈 현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더 많다고요. 이 사시는 걸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가 목회자가 대적하고 성도들이 목회자가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막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고난받을 때 고난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자들은 죄로 인해서 이미 고난받고 있어요.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위로를 받으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막 아파하지 말고 나를 대적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그들은요. 죄 때문에 더 큰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 마음의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죄 때문에 고난받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사랑과 즐기는 모든 성도들이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함으로 그것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맛보십시오. 사도들이 자신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더 멀리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즐거움들을 경험하십시오. 고난이 있지만 더 말씀의 확장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원동력 고난에서 찾아오는 핍박으로 찾아오는 핍박에서 찾아오는 참 기쁨 참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당할 때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즐거워서 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 가서도 우리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예배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우리 찬양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전천히 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즐거워서 복음을 전하면 전하게 되고 또 전하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알아요. 뭘 알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번에 고난이 이게 큰 거 보니까 영광이 더 크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여기까지 오신 거 보니까 보통 마음 갖고 오신 건 같지는 않아요. 찾아오기 힘들거든요.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 복음을 더 크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더 확장시킵니다. 그때 그때 여와의 영광이 임하시는데 고난의 영광이 임합니다. 영광이 임하면서 말씀이 온 세계로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진리교의 말씀 선포는 이렇게 대화합니다.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의 말씀이 확장됐죠. 여러분 이 동일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고난의 즐거움을 맛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더 크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 열방으로 나갔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 복음이 전해진 복음의 붕이 일어나는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큰 고난을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의 참 기쁨을 맛보도록 기도하십시오. 고난에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 기쁨을 경험했을 때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고난이 더 큰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를 경험해 본 사람이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 보시죠. 파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요? 더 큰 파도를 기대합니다. 왜? 더 재미있거든요. 더 기쁘거든요. 처음에는 조금만 파도가 조금만 찰랑거려도 막 죽을 것 같고 그러다가 이거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을 누리고 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 파도 겉에 거센 파도 집채 많은 파도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죽음은 영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다가 죽음은 그게 영광인 거예요. 하늘의 멸류관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리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옆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가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정 16장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때려서 가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반밤중이 한밤중이 되니까 그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왜 알잖아요.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영광스러움이 알잖아요. 바울이 그 기쁨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하늘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슴이 폭파쳐오르니까 찬양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냥 잔잔한 찬양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죄수들이 다 그 찬양을 듣고 있어요. 세녀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이 맞고 지금 감옥에 가졌어요. 그러면 아파 죽겠다. 신라야 아프지 않냐? 괜찮냐? 난 죽을 것 같다. 다리 부어진 것 같아.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거 필요 없어요. 찬양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피는 질주를 나는데 찬양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동시에 찬양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막 찬양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이 찬양이 강력했는지 증거가 있잖아요.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찬양하다가 지진이 일어난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난 방바닥이라도 좀 찢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얼마나 중심으로 찬양했는지 옥토가 움직였어요. 문이 다 열렸어요. 그 죄수들을 묶고 있던 묶고 있던 것들이 사슬이 다 풀어졌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 경배할 때 여러분 죄의 사슬이 풀어지는 겁니다. 악한 형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하나님 아프지만 주님 찬양할게요. 그거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찬양할게요. 그거 아니었을 거예요. 없어요. 고난은 없고요. 고통은 없고요. 아픔은 없어요. 자기 매 맞은 거 상관없어요. 뱃속에서 터진 거예요. 왜? 샘솟는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죄를 위해서 매를 맞았고 죄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혔고 죄를 위해서 내가 핍박당했고 그 뱃속에서 터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합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았죠?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자결하려고 했어요.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할렐루야! 했겠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수가 예수님 믿었어요. 내가 어찌할 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복음이 여기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온 복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수와 그 가족들 전부 다 세례받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복음이 더 크게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난 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정말 내 평생에 옥터가 움직이고 사실이 막 끊어지고 얼마나 찬양이 강력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 정말 여러분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정말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한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 맛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아픔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순교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서 너무나 기뻐했어요. 기뻐함과 즐거움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들 안에 샘솟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결국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끝이 납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예수를 위한 고난은 그렇게 끝이랍니다. 이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이게 어떻게 다 느껴집니까? 내가 경험해봐야지. 성경의 내용을 읽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반드시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만 이 성경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맞부어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가족들이 핍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기까지 핍박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죽기까지 고난을 받든지 이 두 가지 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고난을 받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것들 내가 좀 더 부유해지고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얻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가지고 내 몸이 조금 더 편안하고 내 육체가 조금 더 안락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마십시오. 이런 죄된 본성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마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저주의 삶입니다. 그 결과가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께로 완전히 고정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비닐하우스로 부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천막성전으로 부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서 고난을 받고 그 즐거움을 맛보고 말씀이 흥황하는 일에 선지자와 사도리들의 삶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십시오. 열방의 부흥의 중심에서 여러분 모두가 그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 땅에서 이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천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또 부흥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결코 건물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와 교회는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나라에 있든지 정말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그 사람이 진짜 교회라면 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분장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교회입니까? 이 건물이 이 하우스가 이게 교회입니까? 그러면 건물의 웅장함 건물의 웅장함이 교회입니까? 건물을 그러면 그 건물을 가진 교회는 웅장한 건물을 가진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까? 건물이 웅장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까? 웅장한 건물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위대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은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랑과 진리교회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절대로 돈을 쓰지 마십시오. 좋은 건물을 지어서 더 편안하게 기도하고 더 안락하게 예배하고 더 좋은 곳에서 내 몸의 편안함을 위해서 더 안락하게 더 안락하게 더 안락하게 결국 이게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동안 계속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자기의 애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죄라고요. 여러분 교회 성전을 안락하게 지어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을 지어서 편안하게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자기 애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안락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건물 짓는데 돈 들이지 마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는 파산지경이에요. 빚으로 건물 짓다가 지금 파산지경입니다. 한국교회 빚이요? 빚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단이에요. 조단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진리교회는 열방에 나가서 이런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비넬하우스 치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가서도 천막 치고 예배하시고 미국에 가서도 천막 치고 예배하시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곳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이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고난을 받아서 그곳에 여와 영광이 임한다면 사람들은 그곳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좋은 건물이 없어도 그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아 이곳에 여와 영이 있구나 성령께서 이곳에 역사하시는구나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흥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언제나 하나님 부흥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건축물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전 역사를 볼 때 위대한 건축물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 여와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건 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전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좋은 건물에 돈을 투자하지 말고 자기의 안락함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선교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한 보금을 해서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사랑과 진리기에 필요하다면 기도실은 만들 수 있어요. 기도실 뭔가 작정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안락하게 뭔가 하기 위해서 뭐 성전을 짓고 안락하게 뭔가 하기 위해서 기도실을 만든 거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곳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는데 또 하나 더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이 너무나 많지만 그곳에는 여와 영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건물과 상관없이 어떤 번영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번영과는 완전히 반대되어야 그리고 이기적이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어야 말씀으로 완전히 구별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고 그저 또 하나의 교회로 세워진다면 이 교회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 교회 부르신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번영과 완전히 반대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적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완전히 나를 깨뜨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똑같은 건축물을 짓고 안락한 교회를 짓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그런 교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임지하시는 여와의 거룩하신 영웅이 임지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느 곳에서든 광려로 우리를 보내시든 보내시든 사도 요한이 갔던 반모섬같이 그렇게 유배제 우리를 보내시든 여러분 어떤 곳에 우리를 보내시든 그것이 예배처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개시를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개시를 받았습니까? 반모섬에서 유배제에서 그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그 땅에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할 것인지 이 땅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지 요한 개시로 개시를 그 반모섬에서 받으셨다고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죄수들이 우글거리는 유배제에서 사탄에게 휩싸인 죄들로 가득한 그 땅 그 섬에서 안락함을 절대로 추구할 수 없는 그 땅에서 그 유배제에서 하나님의 개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개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락하다고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락하면 기도 잘 됩니까? 그냥 깊이 잠들잖아요. 안락하면 안락할 수 있게 깊이 잠들어요. 우리 성전은 기도하기에 합당한 곳입니다. 얼마나 추운지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방바닥 따뜻하고 몸 따뜻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그냥 막 쭉 늘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오는 건 잠밖에 더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어디다 그 말 좀 갖다 됩니까? 안락하다고 기도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와를 갈망하고 여와 하나님과 연합된 교회 이 교회를 계속 새겨들으세요. 나예요. 나 여러분 자신 여와를 갈망하고 여와 하나님과 연합된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에서 온 사고들을 완전히 깨뜨리시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완전히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이곳에서도 이 비닐하우스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을 기도함으로 경험할 수 없다면 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더 안락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에요. 여러분 이제 설교 그만할래요? 또 있네 그만할래요. 세상에서 온 모든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 번영 다 버립시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부흥을 경험하자.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부흥이 도대체 뭡니까? 주님 하나님이 부어주신 부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그거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부흥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웨일지에 평양에 있었던 그 대부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대한민국과 열방으로 흘러가기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안락함으로 내가 안락함을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추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내가 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고정합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손톱만큼도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전수문 오늘 말씀 들은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정되기 원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기 원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내가 또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기 원합니다. 가장 열악한 순간에도 가장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사도 요한이 경험했다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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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